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 누구와 통화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?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누구누구와 통화를 한 겁니까? 그때. 네, 야권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에 복수의 인사와 통화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보면요. 우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있고요. 또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와도 통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.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제3의 인물이 있다,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. 네, 원 전 지사는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죠. 이 후보의 측근 누구를 말하는 건지, 또 통화가 있었다면 무슨 내용으로 어떤 성격이었는지 정치권 전체가 추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유 전 본부장이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? 유 전 본부장이 통화한 시점이 문제인데요. 바로 검찰 압수수색 바로 직전이었습니다.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이것도 논란이고요. 또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윗선에 구명 요청을 했거나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요, 그렇게 중요한 걸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면서요? 네,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 통화 기록 확인을 못했다, 이렇게 밝혔는데요. 사실 검찰이 어떤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, 이렇게 밝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이 통화했고 창밖으로 던진 전화는 경찰이 확보해서 포렌식 중인 건 맞습니다.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, 이렇게 설명했는데요. 수사 시작 한 달이 넘도록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전달받지도 또 확인하지도 못한 걸 자인한 셈이어서 결국 부실 수사 논란과 검경 공조 미흡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.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밝혀내는 그 수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? 일반적인 휴대전화 수신과 발신 기록은 통신사를 통해서 법원 영장을 갖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각종 SNS 메신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성 통화 기능으로 통화를 했다거나 혹은 그 기록을 지웠다면 복구하려고 해도 포렌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경찰도 유 전 본부장 전화기에 깔린 특정 메신저 앱 관련 포렌식에선 큰 진척을 보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.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.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